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있었고요. 저희 액매기 타령하고 홀로아리랑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드려요. 그래서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 연주와 소리를 같이 하는 것을 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액매기 타령 들려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액매기가 예전에 액을 푸는 그런 사물놀이에 집신을 밟아주는 풀이 놀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나 잔병이나 이렇게 나쁜 기운을 좀 없애라고 액매기 들려드리고 우리 홀로아리랑 할 때는 아시는 가사가 있으면 같이 따라서 불러주시면 즐겁겠습니다. 자 액매기 타령 들려드릴게요. 어루외기야 어루외기야 어루중천의 기록구나 동해 논 청재장군 청마저개 청화장 청각을 입고 청각을 쓰고 청활에 화살을 피겨 맺고 복록을 걸어놓고는 땅에서 삶았고 예방을 온다. 어루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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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중천의 기록구나 서혜로운 백제장군 백마저개 백가장 백값을 입고 백값을 쓰고 백하를 화살을 피겨 맺고 복록을 걸고 백값을 떨어놓고는 땅에서 삶았고 예방을 온다. 어루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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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중천의 기록구나 중앙원 중앙원 황제장군 황마저개 황화장 황갑을 입고 황갑을 쓰고 황홀의 화살을 피겨 맺고 복록을 걸어놓고는 땅에서 삶았고 예방을 온다. 어루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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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중천의 기록구나 어루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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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외기 영차 애기로구나 청월, 이월에 드는 은행은 3월, 4월에 맞고 3월, 4월에 드는 은행은 9월 단호에 다 막아낸다 어루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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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외기 5월, 6월에 드는 은행은 7월, 8월에 맞고 7월, 8월에 드는 은행은 9월 기일에 다 막아낸다 어루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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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보세요 아리랑 무게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가다가 힘들면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저 멀리 백두산 백두산 갈릇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우리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백두산 주만강에서 배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타고 간다 가다가 가다가 홀로섬에 갓을 내리고 어우르는 아침해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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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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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